자 준비하신 선생님들을 한 분 한 분 인터뷰 해보면요 다 같은 마음으로 이 무대를 되게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이 팀 또한 재작년에 이어서 또 멋진 무대를 준비해주셨는데요 재작년과는 다른 아주 재미있는 색깔의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소개합니다 제피스 프렌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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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